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검찰을 향한 폐학질이 도를 넘었죠.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검찰총을 폐지시킨다라고 한다던가 검사들을 탄핵을 하겠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민주당이 법기술을 부려가지고 검사들을 국회로 불러들여서 다구리를 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민주당이 탄핵을 하겠다라고 지목을 한 박상윤 검사는 더 이상 민주당에 이런 행동을 참을 수가 없다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반박을 했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라던가 검찰총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민주당이 사고 있는 이런 폐학질에 대해서 외풍을 좀 막아줘야 되는데 검찰총장이나 국민의힘의 역할이 아쉽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해외 연수증인 수원지검 소속의 박상윤 검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을 하겠다라고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을 했고 특히나 자신이 이화영에게 술판 회유를 했다라던가 악의적인 프레임을 거려가지고 민주당 진영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은 이화영을 회유하거나 진실을 조작을 한 적이 없으며 검찰 시스템상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박 검사는 현재 민주당과 이화영이 하고 있는 짓에 대해서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이 임박하자 이화영과 일부 공당에서 검찰청 술판 의혹 등 허위 주장을 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수사 과정에 대해서 조직적인 비방을 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주장은 출정일시라던가 조사실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로 허위인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자신은 검사로서 주어진 직분에 따라 눈앞에 보이는 범죄를 충실히 수사했고 어느 검사가 제 위치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면서 검사로서 직분에 충실했다는 이유로 현재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모욕과 인격침해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혹 제기를 빙자한 악의적인 인격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고 경고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검사들 측에서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태까지는 검사들이 공직자이고 또 검찰 측에서 법적 대응을 할 경우에는 또다시 검사들이 자신의 수사권이라든가 기수권을 이용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압박을 하고 있다. 이따위 오해를 사기 싫어가지고 검사들이 좌표짓기를 당하고 조리돌림을 당해도 가만히 있었는데 민주당은 이제는 완전히 도로를 넘어가고 있으며 더욱더 심각한 것은 검찰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국회로 들어가가지고 검사 옷을 벗자마자 본인들이 수십 년 동안 근무했었던 검찰 조직을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고 또 후배 검사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으로 이성윤 같은 경우에는 지가 그렇게 검찰 조직에서 온갖 꿀을 빨더니 옷을 벗자마자 검찰 조직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똥검사라든가 검찰 조직에 있었던 모든 문화들에 대해서 온갖 흠집을 잡으면서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는데 이성윤의 후배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헛소리라든가 악의적인 프레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참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 이번에 입장문을 낸 박 검사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검찰 조직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해지는 것은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통해가지고 검사들을 불러들여서 조리돌림을 할 계획이라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며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하고 관련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검사들을 탄핵을 하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법기술을 부려가지고 국회로 불러들여 조리돌림을 할 이런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발의가 되면은 국회의장에게 보고가 되고 국회의장은 이것을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본회의에서는 이거를 다시 법사위로 보내가지고 조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탄핵소추하기 전에 검사들을 법사위로 불러들여가지고 사실 확인이라든가 뭐 이러한 명분을 들어서 사실상 검사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말이 청문회지 아예 그냥 민주당 의원들이 잡아 돌리겠다라는 것이며 법사위원장인 정청례를 중심으로 현재 법사위원대로 보면은 거의 뭐 민주당에서 지들말로는 공격수 일반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꼴통 같은 의원들만 모여있는데 이들이 검사들을 한자리에 몰아놓고 아주 다구리를 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고편이 오늘 국회에서도 그렇고 요 며칠 사이에 국회에서 여러 번 보여줬는데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법사위에서 박지원을 비롯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증인들을 불러놓고 감정적으로 막 윽박을 지르고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인격 모독을 하고 별하별 개짓거리를 다 하고 있으며 오늘도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증인들을 법사위에 불러서 입법청문회라는 형식으로 질문을 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뭐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일방적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서 잡아 돌리기 위해서 국회로 불렀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뭐 그러한 행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짓거리를 지금 검사들을 국회로 불러들여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당연히 검찰 조직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민주당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이유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어차피 탄핵이 안 될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을 망신이나 주기 위해서 이러한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법사위에 불러가지고 검사들을 상대로 지들 마음대로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고 조리돌림을 하고 그 영상을 지들 마음대로 편집을 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검사들을 혼내준 것처럼 지지자들을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뭐 별하별 짓거리를 다 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TV를 좀 자주 보는 편인데 요새 법사위에서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은 진짜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혈압이 올라서 못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라든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위해서 바람막이를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비판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국민의힘은 상임위 문제로 보이콧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국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아니 보이콧을 할 때는 하더라도 최소한의 좀 본인들이 바람막이 역할이라도 하던가 정치공사라도 좀 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내부 문제로 시끄러우며 법조계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은 이거는 사실상 검사들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동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따져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국민의힘에도 율사 출신의 의원들이 차고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법리적인 검토를 안 하는지 모르겠고 이거는 법적으로 적용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막가파로 나가고 있는 몇몇 의원들에게 본인들이 국무위원들이라든가 검사들을 대상으로 막장 패약질을 하고 있는 것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좀 하고 국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민주당에게 경고의 표시가 될 수가 있을 것인데 국민의힘에서 너무 지금 손 놓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 본인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검찰 조직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후배 검사들이 지금 완전 쓰레기로 몰리고 있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를 모르겠고 이 사람은 도대체 2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수사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검찰 조직을 위해서 외풍을 막아준 것도 아니고 뭐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지금 폭주를 하고 있고 하나부터 열까지 법기술을 써가지고 장난질을 하거나 아니면 여론재판으로 모든 걸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검찰총장이 너무 무기력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러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며 민주당의 이런 패악질을 국민들에게 좀 자세히 알리고 바람막이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